의료용 마약을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여한 의사와 투약자들, 4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투약자 중에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과 람보르기니 남도 있었죠. 그런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마약을 투약했는데 누구는 형사처벌을 받고 누구는 피하고 다릅니다.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고 다른 남성은 힘없이 병상에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의사에게 뭔가를 간곡히 부탁하듯 두 손을 모아 비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내원자들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을 차린 의사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불법 판매해 1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양만 4만 4천 100ml로 성인 기준으로 무려 8천 9백 차례 투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에토미데이트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이곳을 찾아 투약한 75명 모두 형사처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대용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 처벌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운전자를 비롯해 28명에게 마약을 투약한 의사 B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미용시소를 빙자해 마약류를 549차례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은폐한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병원 관계자 등 42명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